그 팬덤의 대표적인 것 1세대 팬덤 노사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져 왔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깨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시대에 와서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개딸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대깨문은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개딸은 이재명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개딸은 또 왜 전략적 지지냐 지지난해 2년 전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가 지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표를 까먹죠 이거 뭐야 맹목적 지지 무조건 지지해도 안 돼? 안 되겠어 우리는 말이야 제대로 우리 생각도로 이행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어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럼 그 사람 포기해 이게 전략적 지지입니다 권력쟁추에 수단화하려는 팬덤의 존재는 이재명에게 약일까? 부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2024년 6월 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괴물의 탄생 괴딸의 기원입니다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괴딸은 어떤 기원과 연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이과 관련해서 격주 화요일로 저희 문화일보 지면에 한계면으로 질리는 허민의 정치카페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면 팬덤도 바뀌는 걸까요? 그 팬덤의 대표적인 것 1세대 팬덤 노사모가 있죠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져 왔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깨문 이름도 참 잘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대에 와서 민수당의 이재명 대표 시대에 와서 지금 민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개딸 저는 처음에 개딸 그래서 어떻게 저게 자학적인 이름을 짓나 했는데 개혁의 딸 줄임말로 개딸이라고 했던 겁니다 개딸 아니고 양아들도 있었어요 양심의 아들 그런데 요새는 양아들은 다 들어갔고 옛날에는 개딸이 2030 여성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세대 그 다음에 성별을 막론하고 전체 이재명 지지자들을 개딸로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 진보 팬덤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거쳐오면서 그 성격 행태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딸은 어떻게 탄생했고 진보 권력 팬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같이 하나하나 호민의 정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정치카페의 시작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과 연혁입니다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팬클럽이 생긴 건 2000년 이후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시작이었다 이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뜻하는 대깨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혁의 딸 즉 개딸이 차례로 생겨났다 노사모는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0년 제16대 총선 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하고 떨어지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노무현이 사실은 본거지는 사실상은 서울 종로인데 종로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DJ의 민주당에서 영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지죠 호남 아니면 수도권이었는데 일부러 부산 내려갑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거기서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 타파, 지역주의 타파를 내고 가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보 노무현을 우리가 좀 지지하자, 성원해주자 우리가 좀 살려보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2년에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의 12월에 결국은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2003년에 취임을 하는데 2004년 초에 탄핵 소출 당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받는 동안에 노사모가 굉장히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출안이 기각이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열렸던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선전할 수 있도록 노사모가 도와줍니다 자, 이것이 노사모고요 그 다음에는 대깨문입니다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2017년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임이 문빠 또는 문파라고 불리는 그런 일군의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뭐라 할까, 좀 극단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는 죽어도 문재인을 지지할 거야 라고 하는 대깨문 세력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대깨문이고요 그리고 5년 뒤에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을 빼앗기죠 즉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패하죠 0.73%포인트로 패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2022년 20대 대선인데 이 패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 이재명이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잖아 성남시절부터 경기조사를 거쳐서 지금 그 황야에서 만약 황야의 일필랑 한 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우렁거리면서 혼자 힘으로 싸워왔는데 저런 멋진 정치인을 우리가 좀 지지해 주자 우리가 좀 응원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 모임 그룹이 명빠 또는 스스로를 개혁의 딸로 부른 개딸입니다 그래서 개딸이 팬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과는 관계없이 2010년도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2014년에 성남시장에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죠 이 시절 쭉 이어왔던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해서 온라인 매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을 알리는 이게 손가락 혁명군의 준말 손과 혁인데 역시 또 다른 소위 진보 권력 팬덤의 한 개보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치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치 팬덤은 권력의 영고 성수에 따라 생성 소멸했다 특히 주군에 대한 지지 성향과 행태가 시대별로 달라졌다 어떻게?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대깨문은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개에 따른 이재명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보냈다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드리죠 노사모의 비판적 지지 사실은요 시민사회가 또는 시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보 뿐만 아니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의 하나의 덕목인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즉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이 되어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아마 2002년 4월일 겁니다 이거가 민주당의 대선주자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누르고 대선주자가 됩니다 대선주자가 된 게 2002년 4월인데 이때 노무현이 노사모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노사모의 한 회원이 얘기합니다 감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사모들이 합창을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감시할 겁니다 이게 비판적 지지예요 그래도 상당히 감동적인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사모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나름대로의 권력을 감시하겠다고 하는 합리성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 결정 어쨌든 진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반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그리고 한미 FTA 이런 거 체결 이럴 때 그때마다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 대깨문 대깨문은 왜 맹목적 지지를 보이냈을까? 바로 이 노무현 권력 그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이죠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되는데 그 사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인가요? 그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백계문들이 후회를 하죠 아 우리가 우리의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 지몬미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일주일 열흘 만에 수백만 명이 노무현 분양 빈소를 찾아가서 애돌하죠 그때 지몬미를 막 외칩니다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 지몬미라고 하는 고백이 소위 진보 팬덤들의 자기고백적 이런 외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지킬 주군들은 비판적 지지하지 않아 무조건 지지할 거야 맹목적으로 지지할 거야 무조건 충성할 거야 그래서 탄생된 게 대깨문이에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비판 안 해 무조건 지지해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팬덤의 변화라고 하는 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야 그런데 걔 딸은 또 왜 전략적 지지냐 걔 딸은 언제 등장합니까? 2022년 지지난해 2년 전에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가 지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실적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제 표를 까먹죠 표를 다 날려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많이 작용했겠지만 그러니까 장기 집권 플랜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세웠었는데 한순간에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대체 뭐 이게 맹목적 지지 무조건 지지해도 안 돼? 안 되겠어 우리는 말이야 이게 될 사람 우리의 생각대로 제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행하는 정치인을 주군으로 모시고 그 사람을 지지하겠어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 포기해 이게 전략적 지지인 겁니다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소위 비판적 지지와도 다르고 그다음에 맹목적 지지와도 다른 또 다른 흐름인 거죠 정반합이 있다면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가 있다면 일종의 종합명제가 되어버린 거죠 정치카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따리 세계는 군중을 지배하는 교주 그를 애워서 한 무당들 이성을 헌납한 맹신도의 역할 분담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현장이다 이들의 성향은 사교적 권력과 파벌적 오만으로 요약된다 한국 정치에 존재했던 과거 그 어느 팬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며 광적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모 씨 이름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 분인데 그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진보 팬덤이 과거에는 주군에 무조건 충성했지만 이젠 주군을 부리는 형국이 됐다 주군을 부린다는 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개딸이 갖고 있는 지금 성향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교적 권력과 파벌적 오만이에요 이게 제가 어디서 따온 말인가 하면 마이클 린치라고 하는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철학 교수인가요? 그런데 이분이 인식론의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지적 파벌적 도덕적 오만함이 인간의 파벌을 급단화시켜서 이것이 정치를 망치는 길로 내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20세기 초에 헤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정치학자인데 파시즘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무효류성 우리의 권력에는 오류가 없어 권력의 무효류성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개딸이 이런 권력의 무효류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파벌적 지적 도덕적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향적으로는 저는 강남 좌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념적인 토폴로지 이념적 지도로 볼 때는 저는 좌익 대중주의 좌파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후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탄 대깨문들 일부 세력 그리고 과거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했던 손가혁 손가락혁명군 이재명을 지지했던 손가혁의 주류급준주의자 그리고 성남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는 NL주사파를 이념적 성향으로 하는 경기동보연합 의회파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저는 바로 지금의 개딸의 배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딸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 개심, 개딸의 마음이죠 개심이 명심을 지배하고 이재명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명심이 당심을 결정합니다 2023년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그것이 처리가 됐죠 가결이 됐어요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죠 개딸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찬성표 던졌어 그래서 찬성파 세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명단이 나돌았어요 문자폭탄이 날라갔죠 이 찬성파, 체포동의안 가결을 행사했던 찬성파에 대한 살생부가 그대로 지난 4월 총선 때 공천에서 적용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로 이어진 겁니다 정치카페 같이 보시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개딸은 민주당의 총선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고 원내대표 선거 판도를 결정했었다 앞으로 이재명의 대표 연임 과정에도 개입할 것이다 주군에 대한 무조건 충성해서 전략적 지지로 태도를 바꾸고 때로 주군을 권력쟁취에 수단화하려는 팬덤의 존재는 이재명에게 약일까 독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른 휴가를 가게 돼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과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더 재미있는 알찬 소식으로 논평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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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